와 이거 문제 되게 재밌다 정답 어? 정답 어? 쉬워요? 이장원 씨는 앉은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진짜? 집 좀 알아보러 왔어요 아웃코드 정의코드 알고 있었어? 아니 아니 2초 전에 형 매치기 2초 전에 그거 알지? 재밌는 문제다 할 때 하고 있었지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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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뭐? 정답 뭐? 정답 아 나 나갔어요 칠팍 위에서 옆에서 정답 하려고 했는데 하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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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 푼 적 있어요? 없죠 이걸 진짜 맞힌다 진짜 맞히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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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중 공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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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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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아이돌의 여유 리스펙트 박경 등급